경상남도는 위기에 빠진 조선해양산업의 회생을 위해 해양플랜트산업 기술의 원천이 되는 R&D 기반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도는 해양플랜트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총 933억 원을 투자해 해양플랜트산업 연구단지를 조성합니다. 또한 거제시 장목면 1원에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2,257억 원을 들여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합니다. 아울러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해 해양플랜트 분야 세계 최우수 대학인 영국 에버딘 대학을 하동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해양플랜트종합시업연구원 내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해양플랜트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운영, 해양플랜트 모듈화 생산 공급체계 구축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